강아지의 가수 강아지의 가수 강아지의 가수 괜찮아요? 네 놀아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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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이 진짜 기자, 아이돌 맞지? 우리에겐 아이돌이지. 안 온다. 박기 기사님, 맞지? 어, 둘이. 대변가 맞아? 이게 파는 거 아닌가? 어, 승민 씨! 어, 조승민! 아이고, 아이고! 잠시. 어, 조승민! 팔 많이 빠졌네. 아이고, 잠시만요. 조승민 씨, 국장님이 가르쳐주신 거예요? 아니요. 고추장야지. 어, 승민 씨. 뭐하고 살 빠졌어? 어? 네? 승민 씨, 뭐하고 살 빠졌어? 살 빠졌어요? 살 엄청 빠졌는데. 살 빠졌어요. 어디에 샀어요? 어디에 비행정 너무 좋던데요? 어, 살 빠졌어. 안의 맛에서. 아, 안의 맛. 아, 안의 맛. 자, 늦었습니다. 12시까지입니다. 아! 오늘도 뭔가 좀... 달려가면 돼? 달려가면 돼? 오늘도 어떻게 할까요? 달려갈까요? 그럼 물 좀 열어주세요. 어, 안 열려. 어, 안 열려. 준비합니다. 야, 물은 왜? 아, 안 열려. 아, 안 열려. 아, 안 열려. 아, 안 열려. 네, 수고하세요. 아, 안 열려. 아, 안 열려. 저거 사 꼴 때 저 내려가고 저거 뛰었거든요. 오, 고마워요. 이거 어머나. 오, 고마워요.